사회통화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도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 중 교육단계를 배정받습니다. 이민자는 배정받은 단계부터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평가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운영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중간평가는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과정 참여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종합평가는 크게 두 가지 영주용 종합평가와 기화용 종합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영주용 종합평가는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이 참여하는 시험입니다. 기화용 종합평가는 5단계 전체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5단계 전체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기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참여하는 시험입니다. 평가 신청에 앞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중앙화면의 세 번째 그림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신청을 클릭합니다. 평가 신청 안내 사항을 읽은 후 아래 부분에 있는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회통합이 완료되면 다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평가 신청 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평가 신청 접수 화면이 나타나면 평가 항목 중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에 체크해 주세요. 특별 배려 대상 여부 항목은 해당 사항에 맞게 체크해 주세요. 종합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에 맞게 체크해 주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한 사람은 수료에 체크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수료에 체크해 주세요. 빠짐없이 기입했다면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신이 선택한 시험 종류를 다시 확인한 후 평가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으로 이동되면 평가지역과 평가장소를 선택합니다. 응시할 평가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평가 3일 전 마이페이지 또는 평가신청 및 접수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아래의 응시료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환불 기준은 시험일 2일 전까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평가시험 신청 및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신청과 접수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배열 필기시험은 사전평가 60분, 중간평가 50분, 종합평가 60분이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별로 약 10분씩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술 대기시간은 구술시험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가별 필기시험 문항수는 사전평가 50문항, 중간평가 30문항, 종합평가 40문항입니다. 필기시험 시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구술시험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녹음기 등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모두 꺼주세요. 전원을 끈 물건들은 가방에 넣은 후 평가실 앞쪽에 놓아주세요. 가방이 없으면 앞쪽 바구니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만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에 정답을 표시할 때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을 사용하면 0점을 받습니다. 연필, 골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답안지에 정답을 고칠 때는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정 스티커나 수정액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칠 내용이 많으면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새로 받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사회통화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 경력과 평가 결과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사회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등 휴대 금지 물건을 책상 속에 넣어두거나 몸에 가지고 있는 경우 시험을 보는 중 메모나 책을 보는 경우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 문제를 종이나 신체에 적어가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문제지를 받으면 먼저 모든 페이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끝!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필기시험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지 앞면에 있는 문제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A형 문제지를 받은 사람은 OMR 답안지 시험지 유형의 A형에 표시하고 B형 문제지를 받은 사람은 B형에 표시해 주세요. 문제지에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영문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 표기한 경우에는 오답 처리됩니다. 수정은 수정 테이프만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제공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볼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표현하면 인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주세요. 필수 기재 사항인 평가 시험 종류, 외국인 등록번호, 영문 이름, 문제지 유형은 하나라도 빠지면 영점 처리될 수 있으니 꼭 마킹을 확인해 주세요. 객관식 문제는 문제의 번호를 확인하고 1번 문제의 답이 3번이면 3번에 마킹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문제의 답이 2번이면 2번에 마킹해 주세요. 주관식 문제의 답은 OMR 카드 뒷면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받은 장문형 답안지가 응시한 시험의 답안지인지 확인해 주세요. 장문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외국인 등록번호와 영문 성명을 작성합니다. 주제에 맞는 내용을 원고지 부분에 작성해 주세요. 제목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부터 쓰면 됩니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답을 볼핀으로만 작성해 주세요.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발표일 오후 4시 이후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 또는 평가 홈페이지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들면 감독관이 직접 가겠습니다. 사이렌이나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바로 시험을 시작하세요. 시험 끝나기 5분 전과 2분 전에 감독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